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시험이죠. 제가 어제 문제를 풀다가 밤에 아, 어떡하지? 애들 시험 못 봤을 텐데. 왜? 너무 해석이 어려웠어요. 두 번째, 어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휘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장 해석으로 따지면 이거 시간 되게 부족했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고 제가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몸과 마음 하루 이틀 쉴 수 있을 만큼 쉬고요. 남은 일정들이 있으니까 면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좀 쉬시기 바랍니다. 총평 들어가면요. 어려웠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웠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작년 수능이고요. 자, 이게 올해 수능인데요. 작년 수능이 이제 불수능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죠.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몇 개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보통 결정이 되는데 작년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쉬운 문제 아니구나. 비슷하게 정말 예년처럼 냈다고 하는 게 진짜 예년이 작년 얘기하는 거구나. 물론 올해 6평에 비교하면 조금은 쉬운 건 맞습니다. 올해 6평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6평 때 예방주사를 맞은 학생들,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혹시 9평 기준으로 준비한 학생들, 9평 때 쉬웠으니까 잘 나오겠지 했으면 아마 엄청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의 길이, 제가 항상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3줄 이상의 문장이 몇 문장 나오는지 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서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고요. 난이도가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3줄 이상 문장은 78문장. 이제 감이 잘 안 오실까 봐 문장으로 좀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준킬러와 킬러 문제에 한해서만 이제 따지면 왜? 어차피 뭐 일치, 불일치 이런 거 다 쉬운 거니까. 그러면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에 평균 3.5개, 그러니까 2개 지문에 3개, 4개. 3줄 이상 문장, 그러니까 3줄, 4줄, 5줄 얘기하는 겁니다. 3줄 이상의 문장이 3개에서 4개씩은 꼭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2번, 3번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장 긴 문장은 31번의 여줄짜리 문장이었고요.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을 저는 말씀드리면 어, 문장의 길이 길어진 거는 뭐 예년과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 어려웠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거 제 기억에 제가 다 대학교 때 외웠던 단어들이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때 외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게 막 튀어나와요. 행방, 소재, 우연. 이거요. 공식 아니에요. 진술, 말. Last mile vehicle. 이거 학생들 모릅니다, 절대. 이거 내가 다 대학교 때 외웠던 어휘들인데 별표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휘가 튀어나오니까 일단 끊기고 일단 끊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얘들아, 수식하고 진짜 안 중요해. 없다고 생각하고 뼈대를 따라가 봐. 그러면 줄거리는 분명히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풀 수 있었을 텐데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연습은 그렇게 해도요. 막상 수능이 되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아니야, 아니야. 좀 꼼꼼하게 익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풀다가 아, 우리들 어떡하지? 평상시대로 공부하던 방식대로 풀라고 했으면 아마 점수가 나왔을 텐데 이것도 수능이라고 겁먹어서 꼼꼼하게 읽었으면 이거 머리 하얘졌을 텐데 그에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특징이 뭐예요? 해석이 어려우면 학생들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답의 근거로 문제 안 풀거든요. 또는 줄거리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도요. 연습할 때는 하는데 실전에서도 줄거리로 문제를 안 풀어요. 뼈대를 잡아가면서 풀지 않다 보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 부족 아마 전형적인 케이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을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마 연습한 대로 문제 풀었을 겁니다. 뼈대와 수시하고 구분하면서 근데 갑자기 또 수능이라고 하던 대로 안 하고 꼼꼼하게 해석했으면 이거 진짜 어렵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저께 문제 풀고 저는 이제 수능 바로 다음날 총평이에요. 아침에 이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 잘 본 학생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혹시 원하는 만큼 성적 안 나왔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제가 수능 직전에 찍은 케이스가 하나 있죠. 수능 한두 개 더 틀렸다고 해서요. 인생 전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 대학교가 변할 수 있는데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교가 변했다고 인생 전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푹 쉬자. 시험 혹시 못 봤다고 해도 잠 푹 주무시고 자, 미래 좀 생각하고 앞으로 할 거 계획하고 마음 스스로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